인페네트로서 새롭게 선보이는 곡 함께 라는 곡의 작곡을 맡았다죠? 그리고 또 멤버들과 함께 작사를 함께 참여해가지고 아주 멋진 곡이 탄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저희 멤버들과의 이야기를 예전부터 만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가지고 그리고 월드투어 하는 도중에 멤버들과의 이야기를 또 가사로 쓰고 월드투어 하는 도중에 곡을 완성을 했었는데 여러분들에게 선보이려고 하니까 또 긴장되고 굉장히 어떤 반응을 보일지 또 사뭇 기대가 됩니다 멤버들이 너무나 제가 파트를 이렇게 다 나눠가지고 줬거든요 멤버들이 굉장히 연습도 잘해 와주고 그리고 또 제가 디렉을 직접 봐가지고 멤버들과 또 함께 잘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또 팬 여러분들과의 콘서트를 하는 도중에 또 많은 영감을 받았는데요 월드투어 하면서 많은 팬 여러분들과 음악으로 소통하고 싶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가지고 싸비 부분이 굉장히 여러분들과 함께 부를 수 있도록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멜로디 라인도 굉장히 쏙쏙 들어오니까 여러분들도 이 노래가 나오면은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인피니트의 함께라는 곡 많은 사랑해 주시고요 처음으로써 저희 인피니트의 멤버도 다 같이 참여했으니까요 많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인피니트의 작곡가 남작곡가 우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